국내산 붕어 100%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고고와 고고 눌러 담았습니다. 김어곤 참담은 붕어진에 조선시대 왕실에서 보양식으로 먹던 붕어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 붕어증 붕어증 먹으니까 힘이 아주 펄펄 납니다. 제 나이에 딱 필요한 거예요. 이야 이거지 이거 이치 김어곤 참담은 붕어진에 단 한 포로 가볍고 깔끔하게 진하고 부드럽게 힘없는 일상의 기력을 갈수록 떨어지는 체력의 활력을 붕어진에 몸에 좋은 건 잘하는데 맛은 어때요? 북분자, 염즈버섯, 대추, 숙지왕 등 20여 가지 전통 재료를 100% 국내산 붕어와 함께 전통 방식으로 고와 참내와 비린내는 날리고 건강함은 살렸습니다. 고담배, 고칼슘, 19가지 아미노산과 6가지 비타민, 6가지 무기질이 가득 다양한 고수에 계속해서 기록된 붕어 왕도 즐겨 찾은 붕어를 집에서 편하게 드셔보세요. 한날부터 기운 없으면 붕어죽 다려먹었는데 역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소화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더웠다, 추웠다! 기운이 휘휘 바뀌는 환절기! 푹푹 찌는 여름! 덜덜 떨리는 겨울! 4계절 내내 체력이 걱정됐다면 100% 국내산 붕어와 20여가지 전통 재료를 넣어 만든 기모분 참담은 붕어진에 꼭 드셔보세요! 깔끔! 담배! 깊고 부드러운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3달 동안 드실 넉넉한 양 90포를 16만 9천원! 커피 한 잔! 아니 반 잔 값도 안 되는 한 포당 1877원에 드립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부모님께! 바쁜 직장 업무와 집안일로 하루가 짧은 아내와 남편에게! 온 힘을 쏟고 있는 수험생 아이에게!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건강 자신감! 기모분 참담은 붕어진액으로 건강 자신감 챙기세요! 드셔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왜 붕어집을 찾는지! 국내산 붕어 100%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고고와 고고! 눌러 담았습니다! 기모분 참담은 붕어진에! 고담배! 고칼슘!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6가지 비타민! 6가지 무기질이 가득! 영양 보충! 체력 유지! 기력 복합! 건강 유지! 100% 국내산 붕어와 22가지 전통재료를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붕과 전통방식으로 정성껏 다려 만들었습니다. 감산분을 위한 선물로도 안성맞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깊은 마음! 기모분의 참담은 붕어진액! 붕어진액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소화도 잘 된다니까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부모님, 남편, 아이 할 거 없이 국어진액 다 잘 먹어요. 와! 진짜 싸줄걸! 넉넉하게 90포에 한 포당 1877원이라니 커피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세 달 동안 드실 넉넉한 양 90포를 단 16만 9천 원! 건강을 챙기는 참 쉬운 선택! 기목은 참담은 붕어진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국내산 붕어 100%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오코와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김어군 참담은 붕어진애 조선시대 왕실에서 보양식으로 먹던 붕어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 붕어증! 붕어증 먹으니까 힘이 아주 펄펄 납니다. 제 나이에 딱 필요한 거예요. 이거지 이거! 이제 김어군 이제 김어군 장담은 붕어진애 단 한 포로 가볍고 깔끔하게 진하고 부드럽게 힘없는 일상의 기력을 갈수록 떨어지는 체력의 활력을 붕어진애 몸에 좋은 건 잘하는데 맛은 어때요? 북분자 염지버섯 대추 숙지왕 등 20여 가지 전통 재료를 100% 국내산 붕어와 함께 전통 방식으로 고화 참내와 비린내는 날리고 건강함은 살렸습니다. 고담배 고칼슘 19가지 아미노산과 6가지 비타민 6가지 무기질이 가득 다양한 고수에 계속해서 기록된 붕어 왕도 즐겨 찾은 붕어를 집에서 편하게 드셔보세요.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소화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더웠다! 추웠다! 기온이 비핍 바뀌는 환절기! 푹푹 찌는 여름! 덜덜 떨리는 겨울! 4계절 내내 체력이 걱정됐다면 100% 국내산 붕어와 20여 가지 전통 재료를 넣어 만든 기모분 참담은 붕어진애! 꼭 드셔보세요! 깔끔! 담배! 깊고 부드러운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세 달 동안 드실 넉넉한 양! 90포를 16만 9천원! 커피 한 잔! 아니 반 잔 값도 안 되는 한 포당 1877원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